여보세요, 감자 지금 삶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끓는 물을 무증도 하면 되는 거 같아요. 어? 아직 쓸고 넣어야 돼? 조그만 거여서 절반만 썰으면 될 거 같은데? 완전 조그만 애기 감자. 엄마가 말하는 한 튜브라는 게 이 한 팩만 하는 거지? 진짜 엄마가 된 게구나. 애 6 키우는 엄마 된 게구나. 엄마는 나 혼자밖에 없었지. 나는 지금 애... 잘 돼야 되는데. 4. 2. 2. 3. 3. 4. 5. 6. 7. 7. 7.